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불보 S90 B5 인스크리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2020년 9월에 등록해주신 2021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32,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영상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에는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군대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충렬 헬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7.35로 95% 남은 신통급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충렬 카메라 있습니다 두어 쪽 손잡이란 끝쪽에는 PPF 시공되어 있고 문코 보이지 않고요 리얼 휠 컨디션 생활기스 링크 쪽에 아주 살짝 있습니다 많이 친하지 않을 정도고요 뒤쪽도 7.545 95% 이상 남은 신통급 확인했습니다 수련부 테일링트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네모 공간 쭉 살펴보시고 깔끔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주일구 쪽에도 PPF 되어 있고 동일하게 PPF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안쪽에 회축방이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두어 쪽에는 문콕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버스 앤 윌킨스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2,471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음성 인식 이용도 가능하시고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HUD 작동도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위쪽 선레 풀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ECM 눈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오토 스탑 버튼 들어가 있고 주차 보조 기능도 있고요 운전자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네 운전석 보조석 양쪽 다 마사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360 어라운드 뷰 역시나 작동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 있고요 아래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시고 스타트 버튼, 주행 모드,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2알로 이동할게요 2알로 이동했습니다 공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 열선 시트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위쪽에 썬루프로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석 커튼 자외선 차단 좋을 것 같고요 작동도 잘 되고요 뒤쪽에는 리어 커튼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우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화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부 점검 시작할게요 네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 엔진 룸 미션 쪽 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화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볼보 S90 B5 인스크립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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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